일단 리딩보디 단어 지민이는 전전에는 100%에서 400% 리콜 그 다음에 매칭학습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매칭학습 할 줄 알아요 매칭학습도 하세요 매칭학습은 제일 밑에 나오죠 매칭학습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암기 리콜 스펠 세 가지 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스펠이나 매칭은 안하고 있어 스펠매칭 동문장 지지난 시간에 승빈이 이름 바꿨놨네 백지콜 그 다음에 말하기 수업 하겠죠 동문장 말하기 수업 하구요 그 다음에 표정단어 면접동안 안했다가 열심히 했네요 그렇네요 오케이 호텔은 호텔이죠? 스펠링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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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업무할 예정이다 뭐죠 비고인 투 비고인 투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되겠죠 비고인 투 비고인 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그쵸 메이드 오브 메이커 오브 아니지 메이드 오브 그 다음 W-O-R-R-Y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마 Worry 그 다음 Go doing Go doing이죠 거기에 Go fishing Go doing Worm W-A-R-M W-A-R-M Worm 그 다음 Chair C-A-I-R Chair T-O-M-O R-R-O-W Tomorrow Tomorrow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Sleeping하는 것을 위한 Bag이죠 이건 아니죠 그 다음 그 다음 Sleeping Bag 그 다음 그 다음 Go ice fishing Go ice fishing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C-L-M-O C-L-M-O You can do it 괜찮hma skinny dash sustaining 손 그 다음 그 다음 Which Stairs 굳ル In the After In the afternoon Spivity versus I te ce 스케이팅 틀렸었어. 스케이팅 틀렸었죠. 스케이트는 이렇게 구요. 여기서 아일리 붙일 때 1을 빼고 아일리 고 아이스 스케이팅. 고 아이스 스케이팅. 그 다음 뭐 틀렸어? 운전 카드. 운전 카드 하기 전에 얘부터 하겠습니다. 종이 꺼내주시구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룩 차라리. 룩 차라리. We are going to be too cold.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e'll have a hot breakfast.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ow,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We'll go ice fishing. Look Charlie. Here we go,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Everything in this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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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자 everything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everything 뜻이 뭐죠?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everything은 뜻은 모든 것이지만 암만 길어봤자 뭐가 아니라 day가 아니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암만 길어봤자 it입니다 i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everything하고 같은 뜻은 all things겠죠 all things all things하고 everything하고 뜻은 똑같죠 all things 뭐예요? 모든 것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모든 것 all things도 모든 것이고 everything도 모든 것이야 근데 all things는 암만 길어봤자 things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all things는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ay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day 그러면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and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한 개 겠어요 여러 개 겠어 여러 개 줘 하지만 everything은 암만 길어봤자 이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다 이즈가 있단 말이야 It is made of ice 그것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다 만들어져 있다 이러고 있네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In this hotel is made 무엇을 재료로 해서 Of ice 얼음을 재료로 만들었다 이 호텔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Tables, chairs, and beds 탁자랑 식탁이랑 의자랑 그리고 침대 이런 것들이 모두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 호텔이죠 아이스 호텔 어디에 가면 있대요? 어느 나라에 가면 있답니까? 북극에 가면 있다 북극은 나라는 아니니까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야겠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와우 예 저 여기 테이블 있네요 테이블 그렇죠? 여기는 bed가 있네요 베드 겨울 왕국 같네요 그렇죠? 바도 있네요 바 전부 다 테이블 첼 전부 다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it is made of ice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저거 얼음을 깨지면이 없어서 깨드려 오케이 쉽게 깨질 것 같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나중에 한번 가보고 깨트리면 이쯤 시작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홈페이지 방문해볼까? 홈페이지 방문해볼까? 이제 어디 있나 일본에 있는 일본에도 있네 옛날에는 스웨덴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만들었구나 일본에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랬더니 차일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 call 자 여기 뭐가 숨어있습니까? 뭐였죠? be going to be going to가 뭐였더라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였죠 we are going to be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비트 콜드 비트 콜드 너무 추워진다 너무 추워진다 비트 콜드 너무 추워진다 콜드가 어떤 시죠? 추운이죠 추운 콜드가 어떤 시 추운이니까 비 를 붙이면 어떤이 어떤하니까 추워진다 추워진다 너무 춥다 비트 콜드 너무 춥다 비트 콜드 오케이 우리가 현재 너무 추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너무 추워요 우리는 너무 춥습니다 우리는 너무 춥습니다 we are to call 이건 현재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너무 추웠습니다 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너무 추웠습니다 라는 과거 표현은 뭘까요? 그렇지 we were to call 우린 너무 추웠었습니다 we were to call 이번엔 미래로 바꿔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추워질 겁니다 우리는 너무 추워질 겁니다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가 되는거죠 그리고 방금 승빈이가 얘기했던 뭐 해야겠다 we will be too cold 해도 되는거죠 we will be too cold 하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라고 전부다 미래적인 표현 우리는 추워질 거다 그러니까 얼음침대라고 우린 너무 추워질 거 같아 what is that?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자 방금 선생님이 뭐 가르셨어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렇지 we will be too cold be going to 하고 뭐하고 바꿨을 수도 있다? will로 바꿨을 수도 있다 we will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전부 언제 일을 얘기한다 미래일을 얘기한다 be going to be too cold we를 쓸 수 있습니다 ok 그 말을 들었던 여자가 뭐라 그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죠 누가 뭐한다 we will sleep 우리는 잘 것이다 그러면 we will sleep은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we will sleep은 we will sleep은 we will sleep하고 같은 게 뭐라고 we are going to sleep we are going to sleep 얘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죠 우리는 잘 될 예정입니다 we are going to sleep 하고 뭐하고 왔다고 we will sleep 그러니까 어디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청 따뜻한 침낭 안에서 잘 거야 이거 있죠 okay okay then의 뜻이 뭐죠 then then 그 다음에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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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잘 것이라면 이런 뜻이요 then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무엇을 우리가 할 예정이냐 묻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예정이래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린 뭐 할 예정이야 what are we going to do 언제 tomorrow 우리 내일 뭐 할 거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우리 내일 뭐 할 거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미래 일을 얘기하고 we are going to be to come 우리는 엄청 추워질 거다 we are going to be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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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잘 것이다 we will sleep 어디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우리는 뭐 할 계획이니 내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그랬더니 또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거야 we'll have we'll have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e'll have 그렇지 we are going to have 우리는 먹을 거야 we are going to have we will have have h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지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도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선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에 breakfast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have의 뜻은 가지다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다 이 말이죠 we will have 우린 먹을 거야 we will have 뜨거운 아침식사를 hot breakfast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고 나섭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and then 여기에는 뭐가 생겨졌냐 we will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계획이고 we will have 먹을 계획이고 뭐 할 계획이다 we will go ice skating 갈 계획이다 어디에서 downstairs 아래측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 뭐 할 계획인지 묻고 답하는 거죠 좋습니까 그러면 then 우리는 내일 뭐 할 계획입니까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우린 내일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우리는 뜨거운 아침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거야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좋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재미있을 것처럼 들리는 되죠 오케이 와 재밌을 것 같이 들리는다 와우 와우 샤운드 라이크 번 와우 재밌겠다 와우 샤운드 라이크 번 오후에는 인디에아트눈 인디에아트눈 내일 오후에 이 말이겠죠 내일 오후에는 인디에아트눈 우리는 어른 낚시 갈 거야 we will go ice fishing 자 그렇다면 단어 이런곳을 보고 뭐라그러죠? 호텔 이라고죠 이 표정이 뭐하다? 워리하다 이런걸 보고 뭐라그래요? 슬리핑백 이라고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고 있네? 뭐에요 그러면? 아침식사죠 그 다음에 뭐하러 가네요? 못하러 가네요? 그래서 뭐해요? 고 아이스 스케이팅 A가 A소연하네요 고 아이스 스케이팅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하면 어디로? 다운스테일으로 아래층으로 그 다음에 또 뭐하러 가네요? 그렇죠 이거 하러 가면 뭐해요? 고 아이스 피싱 얼음낚시하러 가자죠 고 아이스 피싱 이렇게 뜨고 있었구요 네 뭐 얘는 다 했죠? 누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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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세요 이제 다음 편에다 그렇죠? 네? 뭐 이거 해야되는지 몰랐습니까 승진씨?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왜 안했죠? 응? 아니 그런 미안한 표정 짓지 말고 응?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응 왜 뭐 바빴어? 어? 아 귀찮았죠 저 귀찮아가지고 딜을 두 개나 받죠 응? 어머니 한번 모시고 올까? 난 얘기 좀 해야되겠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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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이가 집에서 공부를 왜 못해오고 숙제를 왜 못해오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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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시간 되셔? 응? 응? 또 많은 시간 되시죠? 응? 응? 이번 주 동안 지켜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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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에 뭐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호텔은 뭐예요? 호텔은 뭐예요? 호텔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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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다는 뭐예요? Worry W O R R Y 아래층으로 Down stairs 합쳐진 말입니다 Down Down이 어디로? 아래로 stairs 는 계단들입니다 계단들 stairs 의 뜻은 계단들 이라 뜻이죠 그래서 아래쪽 계단으로 가면 아래층으로 가는거죠 Down stairs stairs 가 무슨 뜻이라고? 계단 이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다음쪽 그래서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였더라 everything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인데 길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갑니다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이 호텔의 모든 것 in this hotel everything 이 아니고 뭐 everything in this hotel 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아까 it이라고 했죠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이 it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져 있다 it is 만들어진 made 그것은 만들어져 있어요 it is made it it을 풀면 뭐가 나와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무엇을 재료로 of 아이스 그니까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아이스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내일 무엇을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그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우리는 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다 씨를 쓰면 되겠죠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예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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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 are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는 뭐 할 계획입니까 what are we going to do 하다 언제 we we go ice fishing 그 다음에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거죠 이거는 그쵸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알맞은 거 그래서 우리는 엄청 추워질 거예요 we we are going to be to come we are going to be to come 그쵸 그 다음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뜨거운 아침식사를 먹을 것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다 we will have 우린 먹을 것이다 we will have 무엇을 hot breakfast 그 다음 누구는 우리는 언제 내일 무엇을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하다가 뭐라고요 하다 그쵸 그래서 무엇을 what 우리는 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are we going to do 우리 뭐 할 거예요 what are we going to do 언제 tomorr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도 we are going to be to fold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있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a는 뭐예요 a는 go ice skating 그 다음에 b는 downstairs c는 sleeping bag d는 worry 그래서 걱정하지마 don't worry don't worry 오케이 가장 적합한 재물들이죠 그래서 the the best title is on ice hotel the best title is on ice hotel 오케이 그 다음 다 먹어서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in this hotel tables chairs and baths 네요 이번엔 tables chairs and baths 안만 길어봤자 그쵸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데이 are 데이 is 오케이 알맞은 답 놓으세요 고맙습니다 시작 그쵸 made of ice 그쵸 are made of ice 그쵸 are 그 다음 put them in the right order 그것들을 놓아라 이러고 있네 그것들을 놓아라 put them 올바른 순서대로 오케이 그래서 tomorrow 내일 자 그들이 할 것을 순서대로 얘기하란 말이죠 they are going to 제일 먼저 뭐해요 they are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한 다음에 뭐해요 they are going to go ice skating 어디에서 다운스태 다운스태 그쵸 그 다음에 다운스태 they are going to go ice fishing 그쵸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가 뭔 뜻이지 in the picture 그렇죠 그 그림 속에 많이 좋아 그 그림 속에서 in the picture 그 호텔은 보인다 the hotel looks cold 추워보이죠 the hotel looks cold 추워보인다 오케이 영양통문장 킴막스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걸래야지 오케이 그래서 좀 봐라 찰리야 이거 뭐였죠 look charlie look charlie look charlie 좀 되나요 charlie look carlie look carlie 선생님 잘못 썼네요 look charlie 오케이 다음 이 호텔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얼음으로 이거 뭐였더라 everything everything they got everything everything look it on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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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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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또 지밀 생각은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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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메이드 오브 메이드 오브 아이스텔 아이스텔 아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승비씨 집에서 안 해오니까 이렇게 틀리네요 뭐라구요 에브리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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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식 Shop 耶 Spheres chaire bed 싸이 벗 Look up 그렇게 했더니 얼음침대 얼음침대, 아이스벳, 아이스벳 우리는 너무 추워질 거야가 뭐였더라? 우리는 너무 추워질 거야가 뭐였더라? We will going to be to fall 이렇게? 이렇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든지 우리는 엄청 추워질 거야 We will be to fall 이렇게 하든지 얘네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e are going to be 그렇죠?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는 엄청 추워질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to fall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We will be to fall 아직 돌이켜졌네요 No,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Be going to 자리에 Be going to를 빼고 We를 넣어도 맞다고 할 겁니다 공문을 할 때 좋습니까? 오케이, 얼음침대라고 아이스벳, 우린 엄청 추워질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Ice bed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걱정하지마 Don't worry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 will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It's okay You can use it You can use it You'll use it 할수도 있고 we will 대신에 we will 대신에 쓸 수 있는게 뭐라고요 그렇지 we are going to sleep 우리는 잘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sleep we are going to sleep 대신 쓸 수 있는게 또 뭐라고 we will sleep 본문은 이렇게 되어있었죠 we will sleep 걱정하지마 우린 잘거야 we will sleep 자 이거 빼먹으면 안되겠죠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따라 그렇다면 그렇지 that 무엇을 우리가 할 예정이니 그렇지 그렇지 what are we go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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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오케이 의문이 곰 hunter 그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거예요 우리 집으로 할 수있어요 하얀퍼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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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얀퍼렛나요 Go ice skating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 일단 와우는 와우고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Sounds like fun 좋지, Sounds like fun 느낌 편해요 Wow, Sounds like fun 오케이,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 뭐였더라? In the end 이.... 우리는 얼음낚시갈거야 We'll go ice fishing We'll go ice fishing We'll go ice fishing We'll, We'll Will, Will은 Will의 주인말이고 얘는 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We're going TO We're going to H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we will go ice fishing 할 수도 있다. be going 선생님 계속해서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 다섯 번 가르쳐줬어. we will go ice fishing. 이번에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좀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선생님 여기 잘못 썼구나. 잠깐만요. Look Charlie라고 되어 있네. 편집. 아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여기 잘못 썼던 거였구나. Look Charlie.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예를 들어 tables, chairs and beds.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래서 얼음 침대라고 Ice bath. 우리는 추워질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렇지.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Sleep. 어디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eds. 그렇다면 Then 우리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렇죠.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야.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Wow. Sounds like fun. 뭐라고요? Wow. Sounds like fun. Okay.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우린 갈 거예요.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이런 문장들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네?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ay. 내일 한 번 더 단어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여기 있는 것들 선생님 이건 없애고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내일 3시에 이걸 또 캡처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항상 선생님이 숙제 검사 그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동문장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복습 방인 시험 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공간 구축 방인이 공간 구축 방인 시험 좀 힘드셔서 공간 구축 방인 시험 공간 구축 방인 시험 한번 구축 방인 시험 해 볼까? 여긴 공간 구축 방인 시험 두 번째가 공간 구축 방인 시험 스윙은 스윙 하다구요. 스윙링. 동쪽. 이스트. 서쪽. 웨스트. 배드민턴. 이건 아니죠. 나쁜 민턴이죠. 나쁜 민턴이죠. 뭐래. 배드민턴. 스킨은. 스킨인데.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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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시인데. 시가 이거 쓰니까 스. 크. 스킨. 스킨. 이건 스킨 타다구요. 스킨 타는 것이니까. 스킨. 스킨 해야 되겠군요. 스킨. 그 다음에 스케이트는. 스케이ating. 유uf chatting. 스케이팅. 축구는. 서퀄. so tcgard. 서퀄. 스파. 풋골. 하나만 썼다고 틀렸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상췄. 남쪽은. South 그래서 우리가 South Korea 북쪽은 북한은 North Korea 그리고 배구는 Volleyball Volleyball 배구는 Winter 농구는 바구니죠. 바구니 안에 공을 넣으니까 바구니 Basket 그 다음에 공은 Ball Basketball 그 다음에 가을은 Fall 또 있고 뭐 Autumn도 있습니다 Fall 이번 주개 썼다고 틀렸다고 하네 그 다음에 여름은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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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Summer야. Summer 그 다음에 테니스는 T-E-N-N-I-S Tennis 옛날 얘기죠 이 부분은 Spring 야구는 바세바 땡땡이죠. 바세바 땡땡 베이스볼 베이스볼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못해주는 것도 숙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888 우찾 Guard semua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